원히트 원히트 바이디 원히트 오케이 오케이 기절 기절 아 내가 병원 옥상 뭔가 UMP 옷이야 나 너무 무서워 형 앞에 찍으러 나오는 거 없어 병원.. 병원각 조심 알바 그냥 온다 오토바이 다른 팀 아 기절 하나 다 캐리고 어 나.. 나 뺏겼어 나 고립이야 살짝 다 죽였고 오토바이는 얘네 잡.. 1층 후문 쪽 하나랑 창문 쪽 하나 1층 기절 1층 기절 어 1층 두려워 2층 하나다 그러면 차고 나 그냥 뛰어서 붙어볼게 나도 한 팀 더 방한다 걔 올라왔어 폭조심 야 병원 왔어 차고 차고 2층 기절 2층 하나 더 기절 차고 뺏겼기절 차고 뺏겼기절 라스 하나야 1층 클리어 가보자 2층 들어간다 2층 들어간다 2층 체포가 더 깠어 가게 올라가자 올라가게 고고고고고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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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 안 보이는데? 다시 넘어갔나보다 나 여기 내릴게 왼쪽 기절 기절 나 팀 원래 둘 같은 팀이에요 가게 가게 여기 사마자로 내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오른쪽 나무 하나 오른쪽 나무 기절 끝났다 끝났다 깔끔하네요 가게 여기 있대 집뒤 집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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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쎄 4번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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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맞는다 가사 바사 바사 2번 쪽에서 차 세웠어 핑킹 정산이야 쏜건 아예 그냥 찍어둬 진짜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 포탑한대 이제 오른쪽으로 향기준 2대 1핑에도 시체 있는데? 3핑에도 시체 있어 일단 하나 어 둘이다 둘 2층에 둘 아니 뭐지? 벌써부터 포기 오케이 제가 잡고 올게요 당신이 다 잡거나 둘 중 하나겠지 아 씨발 아니 대가리 바뀌었어요 타임 타임 머리를 맞으셨구나 아 아깝다 좀만 몇개 났지 이러면 몇킬 났지 하하하하